3만원 이상 넣으면 딜량 1당 20원이요? 그럼 1만 넣으면 얼마야? 2만원? 1만 더 넣으면 2만원? 아 3만도 포함해주는거야? 3만 넣으면 최소 6경기라는거지? 일부러 모른척하는거 아닙니다 그럼요 아 또 2만원? 아니 3만원?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런거 아닙니다 아 시바 또 잘한거였구나 이거 한번 봐 다우탑에 뻥디엔 챔프 뭐있지? 제이스 제이스 나름 실압딜인데? 제이스가 은근 실압딜이야 은근 전 최근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 최근에 다사빙 한적 있나? 일단 우리중에 색깔이 바뀐 사람은 한명밖에 없어요 어? 아 두명인가? 게닉스 막 휴면으로? 근데 그 한명도 사실 게임을 안해서 그렇게 된건지 우리같이 짬밥 있는 사람들은 색깔 변하는거? 쉽지않나 저는 색깔 변하면 이거 접을라고 진지하게 에잇 잠깐만 잠깐만 나 바빠 바빠 아 아 아 진짜 아니 무슨 맨날 이랩깅이야 아 아 그러면 이게 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거냐 지금? 플래시 있잖아 저러지 어? 아 아 아 일부러 일부러 다운 거거든요? 아 씨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아 너무 느낌없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여유를 부려 아 뽀삐가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이 친구도 그거예요 미드 정글한테 이용당한 피해자예요 나처럼 요즘 보면 미드 정글놈들이 우리 탑라이너 이용하고 그냥 버리거든요 뭐 그런 거죠 미드도 피해자예요 오케이 연합하자 아 피해자인 뽀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드디어 아니 아니 씨 이거 뭐야 그 뭐야 피해자 코스프레였어? 도웅 예 더 해야 돼 우리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들어 내고 오우야 정말 sheet 어이 리신 저놈 좀 날래네 아니 야 나 이거 왜 안 사줬어 괜찮 리신의 9킬은 포징 어 리신 킬 안먹는거 봐 조절한다 아니 우리팀 리싱들은 그냥 막 야무지게 다 먹던데 아니 어떻게 조절까지? 야 야 트페야 뭐가 오케이 그 오케이란 단어는 롤에서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좀 땡겨주자 자크를 위해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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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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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들자 투패 쪽으로 나이스 카오스 독촌 용계 개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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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용겸 줘도 돼 리신 잡은게 더 이득이 아 너무 아깝다 뭐야 용 우리가 먹었네 아니 어떻게 먹었대? 니가 강타 잘 못쓰 아니죠 제이스가 견제를 잘한거죠 이거 밤 끝말고 복사같아 팀퐁수 어제는 챔스 우승하셨는데도 열심히 하시네요 연습 많이 살 길이죠 이번 판 4 방관템 가보겠습니다 4 방관 제이스 하나는 무라마나 초 극딜 제이스 4 방관이 아니고 4 톱날이라고 표현을 해야되는게 더 맞나? 이거는 제이스 1번 빗나갈때마다 100원씩 손해라고 생각을 해야돼 잡을래? 무라마나는 사람을 찢어 공포 때문에 내가 이제 초 전화 켜기만 하면 도망가는거 보이시나요? 오 뭐야 가버렷 가버렷 에이아 땡겨봐 우와 야 뭐 어 맞다 야 나 미션 야 톰복스하자 겸 까비 까비 까리 어 나는 트패가 조직을 위해 개처럼 일한거 같아 자크가 잘하긴 했지만 까리 어 이러면 얼마야 이거 개상기 꺼내야 돼 이거는 5 2 4 0 5 꼬팡이 20 10경경 뒤에는 빼도 돼요 시원하게 잔돈은 그 애들 과자나 사줘요 하핳 펜타 뭐냐고요? 니가 최고야 어 크리에이터파이런스9님 10경경 아 이렇게 많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니가 최고야 아니 근데 그 선열 정수 템트리 그거 진짜 도원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거야 아니면은 그 전래시의 독창적인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아이템트리야 아니 근데 진짜 낭만이면은 돌풍 나버리 임피 이게 낭만 아니야? 아니 억가 아닙니다 아니 억가 아니고 아니 억가 거르고 아니 물론 템 자체가 너무 비싼 가격에 거품이 맞긴 한데 트린다미어한테는 이게 최고 아닌가? 트린다미어도 이걸 안 가면은 누가 이걸 가 오케이 이번팔 거면은 돈란스타일 가볼게요 돈란스타일 어우 짧아 씨 와봐 임마 자식이 혼날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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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크리 터지는거 봐 이건 참기 힘든 자리였어 심지어 안 참으니까 살아버렸어 나 나 가기 싫은데 그건 나 소녀가기 싫은데 갑자기 도파 도파가 혼난다 어 딱 걸렸어 슉 가버렷 자 트린다미어가 궤도에 오르면은 이제 뭘 하면 되냐 한 대 때리고 이렇게 회전매기로 빠지는 이게 북룰이에요 트린 한 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 그치 손해? 진짜 트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친구는 죽기 직전까지만 아니면은 그냥 이득이야 무조건 10분에 선혈포식자 온 끝났죠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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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딱 걸렸어 어쭈 어쭈 가버렷 카스 제발 궁 써라 몰라 알아 알아 자 트란이 사기인 이유 꿀 열매를 먹으면 분노도 같이 차서 다른 챔프보다 이제 회복을 더하는 어까대? 한 대 두 대 아우 씨 아우 씨 유혹했다가 나는 너만 봐 도망가 소야 뭐야 어떻게 죽였어 먹어 먹어 잘했어 난 너만 봐 난 너만 봐 가버렷 다음 다음 탁 으아 여기까지 그거다 나이스 아우 씨 아니 이거 돌풍이 더 좋은 거 아니야? 그렇네 유리할 때는 돌풍이 더 좋고 지금 같은 상황은 그니까 살짝 이제 천혈은 살짝 간 국방 그니까 나쁘지 않은데 클리어도 되고 뭐 유틸도 있고 안되겠다 저놈 좀 패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 일로와 어딨어 여기 있구나 딱 걸렸어 하하 아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봐 어 이제야 좀 풀리네요 가자 야 야 이거 하나 안 잡아 카리 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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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인정할 줄 알아야죠 어? 라인저 밀리는 거 인정할 줄 알아야지 이게 만약에 우리 정글이 탑 게임을 한다 그럼 도랑검을 사도 돼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이거라 카밀전의 핵심은 이제 갈고리 비껴치기인데 이게 아주 별미예요 탑에 카밀의 별미 조금만 잘못 비껴치면 바로 죽는 각이거든요 그 선을 이제 조절하면서 하는 아주 별미랍니다 이게 천천히 어? 아니 이게 어떡해 아니 말도 안 돼 좀 치네요 좀 턴을 넘긴 했음 어 안 돼 어이씨 잠깐만 아니 그렇게 빨리 밀었다고? 아니 야 뭐 야 아니 두 개 깎였어 나도 두 개 가능? 나도 2등인데 탑스토리 랭킹 2등? 와 괜찮아 카밀이라서 괜찮은데 상대가 피로라네 아 아 잠깐만 너무 망했는데 이건 나 사이드 아예 상대도 안 될 거 같은데 이러면 야 얘 너무 센데 얘들아 이 황트 와 야C 오C 야 너무 위험하겠다 황스 티둬 아.. 말없다 이건 참기 힘들죠? 근데 상대 피오라 맛있게 하네 할 줄 안다 바로 응징 피오라는 무지성 사이즈지 되겠냐? 뭐 더샤이도 아니고 그거 되면은 어? 어 야 잠깐만 개조렌데? 아니 야 잠깐만 이거 피오라 운영에 말려주는 게 아닌가 이거는 어? 그럼 벽에서 안 떨어질 거야? 가버렷! 이게 탑에서 제일 재밌는 매치업이거든 강제할까? 드라마스 대기! 나 이거 강제한다 그냥 야 아닌 거 같아 어 야 미안하 아니 야 너 듣고 있었냐 설마? 아니 안하 아니 이거 내가 위안해 해야 되나? 아니 야 아니 이게 어 리그오브레전드랑 게임이 1초 단위로 이게 상황이 어? 바뀌는 게임이잖아 피오라 어딨어? 너 이 근처에 있잖아 그래 어 너한테서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말이야 어? 어? 응 바랍 벽에 붙어버리기 비꽂히기 닫아주고 가버렷! 이게 탑에서 제일 아니 리그오브레전드에서 가장 재밌는 매치업입니다 라인전부터 사이드까지 와 야 그게 킬각이야? 어? 와우 캣닛! 아 피오라 잘하던데 나한테는 안되지만 가정 types 아 잘하더라 피오라 자 몰래 아 노란